대세 소녀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어느 스튜디오였는데요. 깜찍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뮤직비디오 촬영에 안장인 여자친구 멤버들! 아이고 감독님! 노래에 맞춰 상큼한 댄스타일이 시작되는데요. 무대 위 강렬한 모습은 어디로? 정말 애교 만점이죠? 섹션TV 스튜디오 여러분들의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환영아입니다. 기계왕국의 비밀 생태사 그리고 다시 촬영을 해봤습니다. 뮤직비디오 촬영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한 멤버가 안 보이세요. 아 여기 있습니다. 반갑지 모아봅시다. 섹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지예요. 내가 너는 동안 성대모사하고 이상하게 따라해서 미안해. 근데 그만큼 너가 정말 그립고 보고 싶어 우리. 전 믿어요. 다시 돌아올까. 그런데 갑자기 스튜디오 안으로 난입하는 거대한 인형들! 귀여운 캐릭터 인형의 등장으로 분위기는 더욱 밝아졌는데요. 평균 나이 20살의 소녀들! 정말 좋아하는 모습이죠? 인사해요 안녕! MC님은 어디서 등장해요? 잘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안녕! 나 금상이야! 안녕! 시간을 날려! 아 뭐야! 뭐야! 좀 살려보려고 했는데. 2016! 최고의 대세 걸그룹입니다. 파워 청순 퇴군무로 화제를 일으킨 분들이죠? 안녕하세요 연주춘입니다. 포켓몬 너무 귀엽잖아요. 포켓몬 캐릭터들 중에 각자가 좋아하는 캐릭터 있어요. 유나가 되게 푸린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얼굴도 똥글똥글하고 잘 먹거든요. 근데 성대모사도 할 수 있어요. 아니 경기가 이렇게 깜짝할 수 있나요? 포켓몬을 흥내낼 수 있는 거 있어요? 고라파더! 파다! 비전! 비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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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섭죠? 아 무섭죠? 여자친구는 차별화된 신경으로 대세가 되는데요. 네 god 없이 통 stroll! 고맙습니다. 그리고 헐 신나게~!